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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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도로는 연섭입니다. 자, 첫 도로는 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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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재수 좋게 저는 이 언덕 넘겼네요 어허 누님 폰 전 서리온 홍 누님 해저드 당첨 각자 진영을 받았어요 네 가시죠 저는 서리온스 를 받았어요 더블 더블 그럼 다 제사람들인거구나 아하 그 스포인용 저거 인용은 누구 안해도 돼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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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가시죠 아니 아니요 편집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볼까 싶어서 이게 뭐 좀 찍어놓은게 있어야 돼 저 커피 먹으세요 커피 커피 저이요 여기 한번 해봐라 또 이거 이거 버디 여기 여기 허리나는 해야 여기 이거 하면 되지 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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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는 구찌는 이게 말방구는 상급으로 갔네 하이소 하이소 야 그래도 이번을 극적으로 무승부를 했네 한번 쳐봐요 하이소 누님부터 치십쇼 예 와 햇빛이 있어가지고 에이밍이 잘 어렵겠다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가봐야 돼 근데 잘 가긴 잘 갔어요 음 공이 오른쪽으로 안 가네 여기 하이 하이 오늘은 못했네. 자 영노님 투원 아 아 아니 늘 생각하지 마시고 못나 아 망했다 그렇죠 저보기 누님 파 더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마도 오비네 공이세요? 야 니 두번째 공이야? 어 굿샷 저는 파이브고 냈고 원장님 이거 폰 내가 한 탓을 줄어야 되네 요게 제거죠 아 와 나이스 와 화이팅 트리플 오케이 하죠 뭐 나이스 귀엽겠네 누님 보기 더블 트리플 정교수는 우리 혜저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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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게 무슨 버디 찬스? 어, 절대 못 내려오면 돼. 나 그냥 쳤는데? 천천히 해 주십시오. 이거 똑바로 치시면 돼요. 와, 로켓이다. 누님 이기실려고? 자, 저기도 날아가겠구나. 누님 좀 이따가 있어. 급할 거 없어. 와, 엽사박이 잘 쳤네. 빨리 하고 나 버디 하는 거 좀 찍어줘. 아... 빨리 막혀주지. 막혀주지. 와, 파했다. 와, 파했다. 아, 파이팅이다. 아, 파이팅이다. 아, 지나서 향해 쳤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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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꾸 적들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굿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정교수 아낌없이 양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랑 파랑 자 후반전 파이팅 파이팅. 자 안누우님도 파이팅!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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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꽂히시는게 고역이시네요 아 아 아 야 그릇에 야 야 야 야 자 자 누님 자 자 누님 투원 힘내라 조금만 들어 들어가라 오케이 보기 어 금방 나이 잘하네 그냥 갔다 오면 보람이 있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예 아니 잘 치셨어요 사람만 있습니다 정기수 공이 잘 갔네 따뜻하고 좋네 어이 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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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해라 빨리 누님도 하이소 하면 돼 어림없으시네 누님 올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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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빼준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가까워져서 안되겠어 오 잘했네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오 힘 좋다 오 들어가겠다 들어간다 오 버디 아 이걸 버디하노 이게 버디십니까 투어는 원파트 투어는 하셨어요? 우와 내가 처음으로 파였는데 이거 파는 거니까 내가 지금 버티를 되다 되다 이기자 나이스 버티 아이고야 아 우와 나는 좋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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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래 그거를 어떻게 그래 버디를 다 하셨으면 진짜 대단 내 주배가 3퍼트를 하는 바람에 양파였잖아 짜증이 좀 나서 아니 그래도 아니 뭐 정교수 아까 그니까 양파인데 아마 세알리 봐도 우리 공원 3퍼트야 자세한번만 봐주세요 지금 금방 당겼다 어 당기는데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울지 오르 왼발 조금만 앞으로 왼발 울지 아 5t 내려왔네 으 사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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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과자 괜찮아 괜찮아 홍루님 1원? 2원? 2원 아 그러네 봐 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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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원 5원 4원 아 또 기노래서 파떠떠떡거리는 잘 맞았는데 누님도 4원, 5원, 우리 정교수 5원, 나는 4원 누님 신경써서 고 뒤에 거 싶어요. 뒤에 거 뒤에 거 자 정교수 와 기가 막히게 지나가네 와 들어갈뻔 있어 아 이거 완전 퍼터쌈인데 비키시고 한 명 가시고 원장님 보기 맞죠? 아까 파푸팅이 했죠? 아니 아니 이거 뭐 오른쪽으로 가야 편하지 우측으로 우측으로 가야 편이 우측 보고 참 오우우우우우우우 아 아 아니 그래 누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암 취소하고 했지 안 깨자면 벌써 취소했지 아이고 잘 찼는데 어르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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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